오늘 방송도 이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정시대폭락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코스피가 이제 2500이 붕괴가 됐는데 코스닥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을 다 합치게 되면 235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1988년 이래로 하루 동안 주식가격이 내려간 역대 최고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제 밤잠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등락이라는 것이 한 1, 2년 사이에 계속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제 돈을 구워 가지고 투자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게 이제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235조 원 우리 예산이 한 700조 정도를 예상하게 되면은 3분의 1 이상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한 S&P 같은 경우가 한 3포인트 정도 빠졌지만 그렇게 크게 요동은 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열릴 때 부터 시작해가 조금 이렇게 오르는 추세로 유지가 됐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벽마다 방송 찾아 삼천리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공병호 TV를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알고리즘에서는 전혀 이제 끼워주지를 않으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정시 대폭락이 이제 오늘 가장 큰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다뤘는데 소위 한국인들이 만들어서 한국에 주로 유통하는 김치코인의 가상화폐 이 김치코인이 이제 유통량을 발행사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재량권이 발행사에 주어지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믹서 위메드사가 발행한 위믹서의 유통량 조절 같은 문제가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그러니까 아주 채굴 방식의 그런 가상화폐하고 비트코인처럼 그다음에 특정 발행사가 발행을 이렇게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우리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위믹서 유통량 조절에 관한 검찰 수사 내용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다루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좀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한 다섯 주제는 의료사태 관련된 그런 주제로 배정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정례 그런 간 발표회에서 대책이 거의 없네요. 수습할 대책이 특히 이제 의과대학생들의 휴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한 자릿수 이내로 지금 출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그런 대책이라는 것이 설득하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의대생들이 설득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료사태와 관련된 그런 해결책이나 대책은 없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까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윤 정부 윤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고위관료들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실장 과장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의료계에 대해서 갑의 입장이 있었고 대통령 역시 이제 피의자를 수사하는 그런 검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갑인 거죠 항상. 이제 갑이 정하면 어른 대부분 그분들 세계에서는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미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다 확정된 거니까 당신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휴가도 가시고 별로 요즘에 말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의료파국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의사들은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또 잘 알고 또 의학 교육이라든지 수련 시스템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태가 어떤 것을 불러일으킬지를 의사들은 아는 거죠. 의사들이. 의사들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정작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의사가 없는 세상이 되겠구나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의사들 외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현직 의사분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진행되면 어떻게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신 거를 기구하셨기 때문에 의료파국 전망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 말씀은 정말 큰일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일선에서 책임졌던 정병왕 실장은 6월 30일로 명예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장들 과장들에 대해서도 인사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대부분 그런 일선 실무자급을 담당했던 보건복지부의 과장들이 대부분 이선으로 후퇴하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장기전을 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적층 노선을 좀 수정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실무 과장들의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결심해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책임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은 주의해서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필수과 전공의들은 이제 진짜 안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현재 의과대학 정원전가 문제를 밀어붙이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피해 대상자인 전공의들이나 의대생과 가장 큰 격차가 있는 거죠. 이제 진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기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크게 놓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제 사회가 후기 조선사회가 아니니까 개방되어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이 나라를 떠나는 문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나라가 예를 들면 등록금을 받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형식으로 대학병원에 보조금이 지불될 테니까 의사를 왔으면 더욱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고 Gott니까은 소문 여사들이 가진 부분을 받았습니다. 침실 대학